제목이 쎕니다. 개같애. 여러분 이 곡 만나보시죠. 개같애. 여러분 이 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내 핑계 한 잔 해 한 잔에 두 잔 돼 절대 안 취했다 했단 말 또 계속해 Hon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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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만 원하는 정신 차려 제발 사랑을 원한다면 Hon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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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만 원하는 정신 차려 제발 사랑을 원한다면 내 같아 돈도 많이 벌어준다 했지만 맨날 삶아 먹기다 해 내 사랑해 오늘만은 얘기해 이 하지마 맨날 삶아 먹기다 해 지키다만 약속으로 버리는 눈이 두 분이 이쪽으로 오세요 노래를 사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요 거기에 코드를 이제 오빠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주위있는 그 커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기 때문에요 보통 자기 얘기할 때 제 주위 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민은 이제 제가 욕을 먹거나 미래가 욕을 먹거나 음악을 만들 땐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고민을 했었어요 몇 기자님들한테도 한번 들려드리고 조언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인터뷰 중에 둘이 부부싸움 할 때 랩 배틀로 하냐는 걸 많이 받아서 랩 배틀을 하냐? 네 그래서 곡 구상할 때 서로 이렇게 프리스타일도 하고 고민하다가 거기서 한번 우리 배틀 해볼까 해서 시작이 됐다가 축 Thanh 있었어 우리 배틀 해볼까